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화요일자 트래블 데일리 찾아왔습니다 자 11월이 시작이 됐는데 어 다른 때에 비해서 날씨가 11월이면 겨울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그죠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추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뭐죠 단풍이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아직 좀 멀었나요 저는 등산 같은 걸 좀 잘 안해서 이렇게 산에 이렇게 단풍이 어느 정도 졌는지 체감은 못하는데 아무튼 올 한해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요 헤드라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이 뭐 가장 뭐 사실 그 백신을 가장 먼저 맞고 많이 맞고 했죠 그래서 잠깐 흔들렸다가 이번에 다시 그 원래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5월인가 7월쯤에 됐어야 됐는데 조금 미뤄진 것 같아요 개별 자유여행객 뭐 우리발로 FIT 개별 자유여행객 대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ICT 인력 신규 채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여행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몽골이 한국인 대상 비자 취득 절차를 간소화 시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새로운 대표이상을 내정했다는 소식 그 다음에 한국분들 많이 가시죠 세라톤 괌 여기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잠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라톤 괌이 리갈로얄 괌으로 리갈로얄 괌에 재탄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풍선, 하나투어, 인터파크, 그 다음에 티웨이항공 이렇게 여행사 항공사에서 이제 막 지금 막 숙박 관련한 여행상품 관련해서 대대적인 세일과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모아서 전해드릴 거고요 필리핀의 대표적인 항공사지요 세브퍼시픽 항공사에 모든 승무원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세브퍼시픽 이용할 때는 마음이 일단 편하겠죠 네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11월 둘째 날 2일입니다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관광청이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개인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입국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자 그 입국 허용된다는 건 곧 무슨 얘기냐 자가격리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백신 추가 접종 그러니까 이른바 부스터샷이죠 요거 이제 4차 유행을 안정적으로 좀 통제하면서 단체 관광객 입국 허용에 이어 11월부터 개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 인바운드 아프라운드가 꼭 대단히 많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긴 합니다 왜냐 또 이 단체 성지술래객이 무시 못하는 수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뉴스로 꼽은 거니까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국 조건 및 절차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행할 때 코로나 감염 시의 후속 조치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입국 14일 이내 고위험 국가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가 이스라엘 가려면 고위험 국가에 가지 않았어야 돼요 고위험 국가는 뭐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고위험 국가 아니니까 자 백신 접종자가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 WHO에서 인정한 백신인데 여러분들이 웬만큼 알고 있는 그 우리의 나라에서 말했던 다 그 백신은 다 됩니다 그리고 스푸트니크 러시아 거 있죠 백신 요거는 11월 15일부터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추가 어쨌든 14일 경과해야 돼요 자 스푸트니크 백신이 러시아 거잖아요 러시아 거 원래 그 이스라엘이랑 러시아랑 관계가 좀 왕래가 아시는 분도 아시게 많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러시아 출신 러시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호텔 같은 데도 이렇게 많고 공항 같은 데도 꽤 많고 그리고 사회 전반에 그 프럼 러시아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도 이스라엘 유대, 유대인, 지식인들이 많아요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학교를 이제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점수 정말 잘 안 줘요 점수 진짜 잘 안 주고 진짜 철저해 그래서 우리끼리 막 그랬어 유태인 대단하다 진짜 철저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러시아랑 이스라엘이랑 왕래가 자꾸 왔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이스라엘은 그런 관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스푸트닉 백신도 11월 15일부터는 인정을 해준다고 하네요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 감염 후에 6개월이 지나서 부스타샵을 접종했으며 접종일 기준 14일 경과한 경우 그렇게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조건은 항공편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벤그리온 공항 도착, 입국하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입국 준비 및 절차 말씀드릴게요 출국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 실시 그 다음에 항공기 탑승 전에 그린 패스 수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입국 전 승객 신고서 양식에 따라 예방접종 정보를 기재하여 자가격리 단축을 위한 신청서 및 관련 자부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링크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는 저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피행기 타실 때 PCR 영문 결과지 승객 신고서 작성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벤그리온 공항 도착 후에 PCR 검사를 수행해야 돼요 한 하루 약 3만 7천원 정도 음성 결과 기다리셔야 됩니다 길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길면 하루 24시간 정도 좀 필요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스푸투닉 백신 접종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11월 15일부터 하고 혈청 검사도 한대요 자 WHO에서 승인한 백신은 생략할게요 대부분 다 아시니까 자 또 하나 재밌게 봐야 될 게 여행 중에 만약에 코로나19가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입국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입국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이스라엘 여행 중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 여행 중에 코로나 양성 딱 걸렸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홈프론트 사령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정한 병원과 호텔로 이송이 되고요 여행자 본인이 치료비 부담하셔야 됩니다 요게 조금 조금 그렇다 치료비가 얼만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으만 그죠? 스푸트닉 백신 접종자가 요거는 생각할게요 스푸트닉 백신 받은 사람은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 그리고 관련 문서, 위조해서 가짜 제출했다 걸렸다 그러면 향후 5년간 이스라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예전 이스라엘은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입국은 그렇다 쳐요 근데 출국할 때 보안 검사 제가 3시간 받았어요 보안 체크 빡고 다시 해갖고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뭐 이 정도 쭉 이스라엘은요 근데 그래서 이런 거 불편해서 이스라엘 많이 안 가실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이스라엘은 정말 필요해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지순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유도 있는데 경유는 많지 않지 그죠? 이스라엘 경유할 일은 별로 없겠다 이집트 간다 하더라도 이쪽 뭐 도하나 이쪽에서 경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어쨌든 이스라엘도 중요한 여행 데스티네이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공모 하나 전해드릴게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여행산업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관광업계 대상 ICT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광업계 ICT 인력 신규 채용 지원을 추진합니다 기간은 내년 7월까지 입니다 일단은 지원 대상은 관광지능법상 여행업 등록 업체 또는 관광 벤처 기업이구요 지원 기간은 기업의 인력 채용일로부터 최대 4개월간 채용인력 1인당 최대 월 200만원 지급한다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요 디지털 전환 디지털 관련된 인력을 뽑는다 그러면 채용일로부터 4달 동안 이 채용인력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네 좋은 기회죠 지원 한도는 업체별 종사자 수의 50%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규모별 지원 한도 인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업체별 종사자 수의 50% 내에 종사자가 우리가 직원이 그 10명이야 그분 5명 이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 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ICT 관련으로 우리가 디지털 관련해서 이제 뭐 좀 사업을 그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인력이 비싸잖아요 또 그쪽 인력은 또 비싸 이거 신청하셔서 딱 되면 인건비를 4개월 동안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 후는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그렇죠 4개월 만이라도 자 신청 방법은 제출 서류 구비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관련한 URL 저희 텍스트 뉴스에 실어놨습니다 QR 코드도 텍스트 뉴스에 실어놨습니다 딱 한번 지금은 딱딱 어떻게 접속하는지 나옵니다 문의는 한국관광공사 관광미래 인재양성팀 033-738-3707번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몽고가 있죠 몽고 원래 몽고 가려면 한국사람은 비자를 좀 해야 되는데 서류가 좀 있었나 봐요 있었어요 근데 서류가 좀 간편해졌습니다 몽고에서 왜 그랬지 갑자기 한국인 대상 비자 취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체류 기간 30일 이내에 방몽 그러니까 몽고를 방문하는 비자 신청 시 접수 서류가 줄어드는데 기존 접수 서류 중 호텔 예약 확인증 및 항공권 사본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항공권 사본이야 뭐 복사하면 되지만 호텔 예약 확인증도 없어도 된답니다 2번 조치로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그 다음에 사진 하나 그 다음에 비자 신청서 그리고 뭐 머니 머니에도 머니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우리 여행사 분들 아마 많이 아실 건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거리와 단거리를 같이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에어프리미아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했는데 누구냐 업계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영섭 전 제주항공 본부장을 선임했는데 대한항공 출신이죠 대한항공에서 유럽 쪽 독일 지점장 하셨고 한국 지역 마케팅 임원도 하셨고 제주항공에서는 영업 본부장 커머셜 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유명섭 신인 대표이사 내정자는 항공 전문가로 대형 캐리어와 고품질 서비스 그 다음에 LCC 가격 경쟁력 갖춘 에어프리미아가 하이브리드 항공사로 역할하고 자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주주총회에 거쳐야 되고요 10일 정도 후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리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대부분의 LCC도 어쩔 수 없이 아시아나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근본적으로 저기 좀 오래 좀 됐다 그러면 이제 뿌리는 어쩔 수 없이 대한항공일 수밖에 없겠죠 대안항공 아시아나 생길 때도 대한항공 출신들이 다 갔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분들 저희 방송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괌을 많이 가, 괌 그죠? 괌 그 가족 단위도 많이 해요 괌에 여기도 굉장히 많이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잘 유명했던 쉐라톤 라구나 괌 리조트 쉐라톤 라구나 괌 리조트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2022년 내년 봄에 바뀐는데 어떻게 바뀌냐? 이름이 바뀌어요 리가 로얄 라구나 괌 리조트 다시 한번 리가 로얄 라구나 괌 리조트로 재탄생합니다 리가 로얄 브랜드는요 8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호텔 그룹이죠 미주 지역으로는 괌의 첫 선을 보입니다 쉐라톤 라구나 괌 리조트는 객실과 식음업장 먹고 마시는 업장에 부분 리노베이션을 하고요 2022년 봄 리가 로얄 라구나 괌 리조트로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괌의 정식 오픈까지 정상 운영되고요 브랜드 경험 변경 후에도 기존에 이루어졌던 매니지먼트와 오너는 그대로 유지는 된다고 합니다 괌 공화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지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망도 좋고 뷰도 좋고 리가 로얄 괌의 스위트 객실은 프라이빗 테라스 자쿠지를 갖추고 있어서 럭셔리 리조트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한국 총판이죠 김진구 PHR 코리아죠 김진구 PHR 코리아 대표는 쉐라톤 괌 리가 로얄 괌으로 재탄생하면서 여러가지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방역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한 사이트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실 수는 11층 건물에 4개동 11층 건물인데 318실 정도 이렇게 리모델링 해도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행사 항공사 최근에 어떤 상품 프로모션으로 선보이는지 묶어서 전해드릴게요 노란풍선에서는 노란풍선 자체 자유여행 플랫폼이 있죠 여기에서 판매를 합니다 국내 명소를 찾는 자유여행객을 위해서 쌀쌀한 날씨에 이용하기 좋은 숙박시설입니다 이름하여 겨울 테마호텔 기획전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뭐가 속해 있냐면 한옥호텔은 남원예촌이 있습니다 한옥호텔은 15만원 정도 온게종택은 5만원대 료관 대천의 토모노야 료관은 31만원대 야외 온수풀 레스트 호텔 인천은 12만원대 오로라 호텔 제주는 7만원대 이렇게 선보이고요 하나투어도 이번에 런칭한게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11월에 국내 상품 최저가 구매 딜 오픈합니다 1일도 이미 했고 국내 호텔 주요 어트랙션 입장권 판매하고 11월과 12월 국내외 여행 예약 고객에게는 결제 활용 및 특별 기획된 한정판 면세점 혜택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뭐 1억원 상당의 경품 추첨도 하고요 네 인터파크 투어 볼까요 지역경제 활성화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 숙박대전 지역편 오픈합니다 어 요게 이제 그 정부에서 이뤄지는 거죠 소비진작 프로모션인데 전국 10개 지역에서 합니다 이 10개 지역의 숙소 7만원 초과한 가격에 예약할 경우 사용 가능한 5만원 쿠폰 5만원 할인 쿠폰 5만원의 할인 쿠폰을 주고요 티웨이 항공은 올해 마지막 12월과 2022년 새해 1월 국내선 제주도 항공권 예약시 초특가 항공권 구매와 카드 중복 할인 이벤트 합니다 예 요게 보면은 이제 그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 편도 기준 김포 제주 14,000원 대구 제주 15,000원 부산 제주 14,000원 이렇게 만원대입니다 만원 플러스 알파 몇천원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6일부터 지금 지금 뭐 뭐 뭐 뭐 뭐 할인 그 대축제 페스타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공연 스포츠 시설 여행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막 활인 지금 많이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행 쪽은 숙박과 여행 쪽은 어 11월 6일부터 합니다 11월 6일부터 그리고 내일까지 11월 2일까지 요 숙박 요거에 참여할 지금 여행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 날 마감이 돼서 고 여행사 대상으로 11월 6일부터는 소비자 대상으로 이제 좀 이렇게 활인 여행 상품 할인 하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여행 계신 분들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뭐 이제 영상 나가면 거의 마지막 마감일인데 그거 저희 지금 트래블델리 홈페이지 우측 최상단에 보면 요 작년에 됐던 국내 숙박 지원사업 요거 하니까 참고하셔서 어 시간 얼마 없으니까 빨리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구요 어 이번 한 주도 좀 아니 점점 좀 바빠 지네요 그쵸 그래도 저희가 기사랑 뭐죠 요 방송은 어 놓치지 않고 어 여러분들께 꾸준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1900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그 좀 많은 여러 도움을 주신 우리 그 채널들 감사드리구요 특히 고고스페인 채널 감사드리고 고고스페인 구독자 분들 저희 여행중개소 구독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2천명 곧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우리 여행학교 여러분들도 한 중간 동안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